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아 선관이 문제 때문에 연일 말들이 많은데 이제는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익위원회의 그런 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해서 또 말들이 많게 됐습니다. 아마 권익위에서 파견한 조사요원들이 전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는데 자료 제출을 아마 거부한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 말이 있겠지만 지금 선관위가 보이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 선관위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그런 구성원들이 권력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동안 활동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부류의 국민이 있고 하나는 선관이 나라가 있고 또 다른 것은 국민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을 상당히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지탄을 하고 분노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서 받겠다 이 자체가 대단히 그렇게 참 무리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몇 년 마다 한 번씩 치르는데 장관급 여러분들 대우를 받는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10명이 있고 상설 조직이 3천 명 조직을 갖추고 예산 규모가 4천억 정도를 넘는 것을 보면 참 문제가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관위 나라가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더라도 그게 이제 무리가 아닐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 전현희 씨 통령 여자죠 경남 통령 제가 난 곳이 이제 통령인데 공병호 같은 사람 통령 사람도 있고 전현희 전권익위원회 위원장 같은 통령 여자도 있으니까 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서특필된 것은 권익위 조사는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하던 그런 선관위가 막상 이제 조사가 시작되니까 중복 조사이기 때문에 감사원과 선관위가 서로 협의해서 두 번 일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유를 들여대면서 권익위 조사를 일단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권익위 관련자들이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신 분인데 부위원장 맞네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조사단장이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윤 씨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기가 찬 거죠. 중앙일보도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의 조사라는 것은 선거감사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에 관한 건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협조를 약속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돌변했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뭘 그렇게 감출할 게 많느냐. 감출할 것들이 그리도 많습니까 이렇게 이제 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출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자녀 특별채용 이런 것은 그야말로 쇠발의 피죠. 그 감출해야 될 것을 재야 전문가가 나서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젊은 날 숫자를 보는 훈련을 받은 공병호라는 사람이 잘 이렇게 엮어서 그렇게 해서 도둑놈들의 시리즈라는 책도 내고 해 가지고 감출해야 될 게 뭔지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나 검찰이 모두 다 당신이 반드시 숨기고 싶은 것은 절대 조사하지 않고 자녀 특별채용만 한해서 조사하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지니까 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감출해야 될 것이 참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속을 했지 않으면 권익위원회 조사는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그런데 막상 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니까 그 사이에 선관위원들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감사원 여러분들 감사를 수용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를 극구 피하려고 했죠. 그게 아주 센 조사 모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 그런 감사를 핑계로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 조사는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여부는 이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 기사에 대해서 한 분이 글을 남겼는데 인구 14억 3천만 명 정도 된 인도는 선거관리위원회 인원이 800명입니다. 투표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 군인 경찰관 등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숫자가 3,3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 100명 정도로 줄이고 인도처럼 공무원 인력의 지원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계시거나 인도 사정을 아주 잘 아는 분이 인도 선관위 직원이 인구 14억 3천만 명 가운데 800명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년에 예산을 4천억 이상을 쓰고 상설 여러분들 직원이 3천명 이상이 되고 그리고 장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10명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장관급 대우니까 그 밑에 차관급 대우 1급 대우까지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금충들인 거죠 세금기생충들 나라가 이러니까 앞으로 살림이 거들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들날 걸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관위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추고 싶은 선관위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보면 가장 큰 범죄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내용들은 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숫자는 로비가 통하지 않고 숫자는 뭐 그냥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말해 줄 뿐인 거죠 숫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를 240만 표 정도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2022년 3부 대통령 선거가 14만 7077표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고 이 가운데 240만 표 이상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어떤 식으로 감소시키고 증가시킨 그런 행위를 했는가 이것이 도덕놈들 시리즈의 2군 3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그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금표에서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전 여러분들 발악을 다하는 속에서 이상한 투표지도 쏟아져 나왔지만 그들이 아무리 숨기더라도 2020년도 4.15 총선의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다 여러분들 여기에 도덕놈들 사군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2020년도 4.15 총선 가운데서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민유숙이라는 대법관이 자유 기독 통일당의 여러분들 제기한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대한 그런 재판 자체를 거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낱낱이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곳입니다. 왼쪽은 서울관악구입니다. 전통적으로 손을 좀 많이 대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치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런 통계학을 모르는 분들도 abc의 좌측 조작한 선거하고 그다음 우측 조작하지 않은 선거를 잘 비교하시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낼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관악구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마이너스 7%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플러스 8%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오차범위인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된 득표수를 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제거한 다음에 진짜 득표수의 추정치를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서울관악구도 정상투표로 다 돌아오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 얼추 비슷해서 거의 오차범위 내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는 손을 안 댔으니까 처음부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고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100장당 여러분들 진짜 득표수는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77장이 있어야 되는데 55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표를 훔쳐갔습니까 더불어시민당은 원래는 여러분들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74장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99장으로 뻥튀게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숫자는 뭐 봐주고 내물 먹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것은 정말 숫자가 갖고 있는 가공할 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숫자 조작 같은 거 안 하죠 왜 숫자 조작을 하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짓을 누가 한 겁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이런 만든 자료입니까 이게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상당처럼 선관위가 만드는 자료입니까 이게 누구 자료입니까 권순위를 하고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급도 없이 이런 짓들을 한 것이 가장 겁난 거죠 그래도 선관위 관계자들은 채용 비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문제까지 대한민국이 안 다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까지 텄지 않으실 거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조선중앙동화도 이 득표소 조작 문제가 손 안 들 겁니다 득표소 조작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많이 하고 제야 전문가 일은 많이 하고 그다음 대부분 사람들이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그래도 선관위 사람들은 참 운 좋은 나라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숫자로 부정승거한 것이 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다 봐주는 사회에 태어난 거니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채용 비리권은 협조해 가지고 잘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어 단어로 forever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계속 여러분들 숫자 조작해 가지고 본인들이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도지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상설 인력을 지금 3천명을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선관위 직업만 한 1만 명 1만 5천명 만들고 장관도 여러분들 장관 대우받는 인간이 10명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 50명 정도 늘려 가지고 만수무강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 나라는 파탄이 날 거니까 자 여러분 이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신데 필요하신데 이게 여러분들 도덕놈들 4권 4.15 총선을 다룬 내용이고 이게 이제 5월 30일에 선을 보인 도덕놈들 5권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선을 보인 도덕놈들 1권부터 4권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상국가로 대한민국을 복귀시키는데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진중근 교수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명확히 나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회현상을 볼 때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말하는 것에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중근 교수는 이제 저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밀하거나 교분이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진중근 교수와 관련해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정의당에서 중징계 이걸 보면서 이거는 진중근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비판할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언제부터인가 점점 이렇게 좀 엄습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 중국 비스무리한 나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위험함을 제가 잘 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중근 교수가 이제 정의당으로부터 징계를 당했는데 우선 이제 하나 떠오르는 것은 진중근 교수가 굳이 정의당에 활동할 필요가 있냐 사람이 생긴 것 자체가 자유로운 영혼인데 좌우를 불문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 이런 것 중심으로 그냥 발언을 하면 그 자체가 사회적인 자산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그 정당에 속해 가지고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일사불란함을 요구하게 되고 때로는 정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강제나 강압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정의당에 적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나름대로 진중근 교수가 이유가 있겠죠 정의당이 당원 진중근 중징계 혐오 발언으로 당면에 실출했다 혐오 발언이 아니죠 조금 말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그 말이 아주 심한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곧 바로 진중근 교수가 상황의 심각함을 알아차리고 페이스북이나 공식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조금 말을 좀 과하게 한 것 같다 과격하게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사과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는 워낙 드물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 여러분들 중징계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양국관리법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골에 사는 그런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뭐 아주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정의당은 진중근 광운대 특임 교수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론과 다르게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이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농민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거 참 폄훼한 것은 아니죠 말을 조금 실수를 한 건데 그렇다 해 가지고 뭐 악의가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니까 또 양국관리법이 문제가 있다 쌀이 남아 도는데 거기다 무한정 국가의 귀한 자원을 쏟아붓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피재소인인 진중근이 양국관리법에 관한 인터뷰 가운데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발언을 한 사건으로 판단했고 또 피재소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신중한 발언이 필요한데 신중한 발언이 필요한데 당론과는 맞지 않는 발언을 하여 당의 맹예를 실주시켰다 당원이 당론과 반드시 같은 발언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진중근 교사 정의당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공상당도 아니고 당론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내가 봐도 양국관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은 말도 안 되는 조치인데 다만 그 당시에 진중근 교수의 발언이 조금 화제가 됐을 내가 보고 조금 더 말을 조금 다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 정도 또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사과를 안 했으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곧바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장문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싣고 정의당은 또 피재소인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다 소명을 하지 않고 탈당을 하겠다고 했지만 양식에 따른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중근 교수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징계하니까 무슨 소명을 할 게 있겠습니까 정의당의 수준을 말해 주는 거죠 점점 이렇게 사상이 성력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말도 하지 말고 다 입 다물고 살아라 뭐 이런 식의 요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영원히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존재가 돼 버릴 것입니다 70세 된 분들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다음에 유죄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분들을 먹여 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되겠습니까 양국관리법이 농민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같은 메시지라도 약간 이렇게 다듬어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방송이니까 그런 생각해서 쓸 수가 있지만 말이란 것은 그냥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선을 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해 가지고 명확한 것은 이것이 중진계의 대상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사과했지 않습니까 문제의 발언을 이런 맥락에 떼어놓고 봤을 때 매우 과격하게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해당 발언이 나온 다음에 이틀 후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나라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게 이님이 다른 의견을 내면 징계합니까 정말 공상당이네요 1님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70신 노인 먹여살린데 헛돈을 씁니까 이게 털림만이 아닌데 왜 징계를 합니까 정의당은 민주당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러하다면 민주당 이중대와 다름이 없네요 이럴 때 딱 맞는 말이 피는 못 속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 진중근 교수를 중진계한 것은 참 정의당이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이 문제가 정의당에 그치지 않고 공론의 장에 오를 수 있는 모든 주제는 자유로운 그런 논쟁이나 토론이 허용되는 것이 자유국가가 전체국가에 비해 가지고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고 우리가 가져온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다 논의 자체를 여러분들 할 수 없도록 그냥 입을 털어막거나 논의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강제하거나 이것은 문명국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중근 교수가 무슨 여러분들 배수를 하겠다고 정의당에 그렇게 당원으로 가입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내 같으면 당장 때리채우고 아예 저 같으면 여러분 정당 같은데 얼신도 안 하겠죠 정당을 왜 들어갑니까 자유롭게 그냥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진중근 교수는 좌우에서 미움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냥 자산인 거죠 쓴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문제가 다 이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득표수 조작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도지사선거와 시장군수구청장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다룬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냥 배가 부르고 잘 살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 깊이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둑놈들 5건뿐만 아니고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출간됐던 이 도둑놈들 시리즈의 5건까지가 대통령선거 그리고 4.15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총론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뤘습니다만 지금 이제 가계 대출이 또 5월 달에 4조 원 이상 정도 늘고 그리고 또 집값이 반등된다는 그런 소문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야 될 길이 참 많은데 가야 할 길이 이렇게 먼데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한국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만 이제 한국의 금리 인상 속도나 폭이라는 것은 미국과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문제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드디어 이제 비 연준의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금리를 두 차례 정도 더 인상할 예정이다 이런 일종의 강경한 예고를 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이렇게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미 연준은 일단은 그런 금리 인상을 홀드 붙잡아 두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전문가들은 두 차례 더 올해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 0.25%포인트씩 두 차례 도합 0.5%포인트 금리 인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스탁시장 주식시장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어제 이런 방송에서 전해진 거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그런 코로나의 그 홍력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 기준이고 그 이준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충 2%니까 이게 미 연준이 타겟이지 않습니까 목표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데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근본 물가 지수가 예전히 전년 같은 월 비교해가지고 5.3% 증가했고 또 전체적인 물가 지수는 4% 증가했으니까 어제 방송에서 저 이야기는 이렇게 아직도 높은 대물가 수준이 미 연준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 물가를 잡는 기관인데 성장률을 좀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잡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인데 분명히 앞으로 추가적인 이번에는 동결하겠지만 좀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한국경제가 요약을 잘했네요 미 연준 이름이 멋있습니다 매파적 동결 동결을 하지만 매파 성향이 가미된 동결이다 앞으로 올리겠다 이번에는 안 올리지만 인상은 멈췄지만 최종금리를 확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말 기준금리는 5.6%포인트로 전망된다 이런 내용을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가지고 물가를 잡는 걸 보면 양키라고 하죠 양키 스타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 일체 없이 본인들이 여러분들 목표하는 것으로 향해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상당히 미 연준이 정치 권력으로 독립되어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보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말에 금리 전방을 5.1%포인트에서 5.6%포인트 올릴 것이다 올해 성장률 및 건웃물가 전망치도 올렸다 이렇게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10차례 연속 올리다가 1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5.6%로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에 5.1%로 잡았던 금리 전망치를 6개월 만에 0.5%포인트 인상한 5.6%로 잡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매파적 그런 금리 동결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다른 일관지도 마찬가지로 미연준 금리를 동결했지만 강력한 추가 인상 예고 매파적 동결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추후 강력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적절한 추가 긴축이 필요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는 누적된 통화정책효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것이다 올해 안에 0.25%포인트 두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주식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졌죠 오늘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시 꿈틀대는 집값 꿈틀대는 집값 진짜 바닥을 다졌나 집주인들 호가를 높이자 거래가 뚝 떨어지고 말았다 어제 조선이 다시 꿈틀대는 집값 재발돼서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제 생각도 좀 이런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한율이라든지 금리라는 것은 워낙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힘들고 집값은 더더욱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동결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한 번 더 힘을 실어준 그런 미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추후에 두 차례의 더 그런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참조해서 우리가 돈을 꾸거나 집을 사는데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분석한 그런 도덕놈들 5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계속적으로 나왔던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도 여러분 선거 정상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더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시민들이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평등 형평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람은 태어날 때 생물학적 특성 자체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기능을 상당히 탁월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상당히 불공평한 거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을 보면 본인이 걸어온 과정이 설법대를 나오고 사실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수사 경력상에서도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수장이 되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는 회수도 증가하고 또 언론이 노출됐을 때 뭔가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되면 공부만 잘한 사람이 아니고 또 수사만 잘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논리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사람이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더불어민주당 측이 다루기가 힘든 대하기가 힘든 사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일당백을 하는 거죠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대충 여러분들 그렇게 엉겨붙는데 대충 엉겨붙어 가지고 여러분들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그 올가미를 착하게 여러분들 찢어버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서는 환장하고 싶은데 그게 지적 역량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위 지력의 차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육체적인 힘의 차이면 가슴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게 머리 차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김남국 씨의 그 아주 창피스러운 영혼이 남을 그 이모 뭐 이모 그 발언도 보면은 순간적인 숭발력이지만 핵심을 여러분 찔러가지 저걸로 하여금 그냥 황복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똑부러지네요 이 탤런트는 대단한 탤런트입니다 말하는 재능도 좀 타고나야 되지만 말을 할 때 핵심산을 착하게 여러분들 찔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능력인 거죠 여러분들 보시니까 오늘 야당이 이제 이런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돈봉투 사건에 직접 연루됐던 윤관석 삼선의원하고 이승만 여러분들 초선의원이 이번에 국회에서 영장 청구가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항상 익숙한 게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사과할 줄을 모르고 자기 체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익숙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능력이 절대 여러분들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든 간에 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때 이런 부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영장 청구 부결을 협조하는 그런 설명을 할 때 이 자리에 20여 명의 돈봉투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인들이 선거에 투표에 참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았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들이 다 여러분들 해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승만 하고 여러분들 윤관석은 절대 부결시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거지 그래 그걸 보고 야 참 저 양반들은 내 같은 사람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타고난 그냥 남탓주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종류의 그런 공격을 예봉을 꺾기 위해 가지고 윤관석과 이승만 의원은 절대 우리가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남자들이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 국민들이 뭐라고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양이다 늘 저 동네 사람들은 그냥 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걸 꼭 뭡니까 한동훈 장관이 무슨 설명을 할 때 아니 돈 받은 사람은 돈 받은 사람들에게 앉아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 남자들이 진짜 지상 같아요 인생들을 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번에 나오네요 이승만 의원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진짜 촌철살인이네요 짧지만 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요 엿먹으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쬐쬐하냐 이야기죠 우리가 윤관석 의원하고 이러면 이승만 의원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뭐 완장 이런 거 다 떼고 한 인간으로서도 참 격이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를 꼭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받은 걸 안 받았다고 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장관은 오후 국회 본의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렇게 정문적 답을 잘하는 겁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거죠 기자들이 뭘 물으면 아주 핵심을 짧고 단호하게 한동훈 장관은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욕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민주당 양반들 모욕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한 말 가운데 부가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못하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모욕감에 얻는고 인격을 모욕했다든지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 아니라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 받은 20명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틀린 말입니까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아닌가 싶다 그게 무슨 정치적 발언이냐 팩타 사실을 말한 거잖습니까 한국인들에 대해서 좋은 점도 많지만 참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가 과거에 직장생활 할 때도 대충 넘어가는가 그런 말 안 되지 않았습니까 a는 a고 b는 b고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7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7이라고 대충 둘러대냐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제가 다시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국회의원님들은 라디오 방송에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찍어서 이야기한 겁니까 여러분 말 나온 김에 공병호가 여기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5건부터 여러분들 1번까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표 도둑질을 매표 했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4997표 5667표 한 명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둑놈들이라고 하더라도 더불어미당도 이야기를 못하고 선관위도 여러분 뭡니까 6개월이 지났지만 한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대정무지리에서 만일 이런 것을 들고 나왔으면 선관위를 모욕했다 더불 민주당을 모욕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숫자라는 것은 모욕 따위가 안 하는 겁니다 숫자는 모욕도 없고 칭찬도 없고 굴종도 없고 존경도 없는 겁니다 그냥 1 더하기 1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하고 맥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 정당투표에서는 서울 서초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여러분들 25장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주장이 아니고 숫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여기에 왼쪽에 나와 있다 그런데 더불어미당 특파신 광주 광역시의 북구에서는 전혀 미래한국당 표를 도둑질하지 않았다 오른쪽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모든 수치가 위아래가 다 같지 않습니까 선관이 발표된 여름 득표수에서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은 3% 3% 더불어신민당은 59% 60% 차이가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이 자료가 어떻습니까 서울 관악구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인데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37%입니다 마이너스 11%입니다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에서 11%라는 차이가 납니까 표를 훔쳐갔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시민당은 어떻습니까 당일 득표율이 16%인데 갑자기 사전투표율이 뭡니까 9%가 뛰어가 28%가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당일 투표 그룹하고 사전투표 그룹은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된 거죠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숫자인 겁니다 과학인거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아니 여기에 돈 봉투에 받은 돈을 먹은 사람이 수십 2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 준 사람들이 구속하지 않다록 여러분들 투표영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있는 그대로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병우가 여러분 뭘 한 겁니까 제야 전문가하고 너희들이 표를 몇 표 도독질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정규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명하겠습니까 조갑제가 하겠습니까 이병태가 하겠습니까 하버드에 있으면 하기를 받았던 누구지 이준석이 하겠습니까 하태경이가 하겠습니까 한기호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숫자는 숫자니까 한동훈 장관의 여러분들 똑 부러지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대충 그냥 그렇게 넘어가냐 그러니 너희가 사업을 했으면 다 망했을 거다 이야기죠 사업에서 여러분들 기계들 오차 범위가 천 분의 일 미리미터지 않습니까 대충 뭡니까 1미로 깎아 이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좀 정확해야 되지 세상이 그래도 이런 나라에서 이 정도로 자동차도 팔고 반드시 팔게 됐으니까 참 운이 좋은 거죠 앞으로 뭐 그 운이 계속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15 총선을 낱낱이 분석한 도덕놈들 사권 지난 4월 1일 날 선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 여기서도 손을 댔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발간된 도덕놈들 옥은 여러분께서 이게 단순히 책을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가 흥하고 망하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준다 생각하시고 책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참정권을 국민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국민들이 아닌 영주권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아주 가까운 예로 그냥 그런 나라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려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독일처럼 그런 민주주의 역사가 강한 나라만 참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중국의 그런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관련된 법안이 2005년도에 통과됐다 참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대부분 국민들은 이제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2005년도에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그 당시에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시대 변화를 잘 읽지 못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론조작 선거조작 그다음에 산업스파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2005년이라고 하지만 그때 누가 이런 종류의 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다룬 한국경제신문의 그런 사슬이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국내 중국인 투표권을 제안하는 게 맞다 2008년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은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해당 이런 내용을 아마 통과시킨 모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똘똘하지 못하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인이 여러분들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똘똘하지 못하면 약탈당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누가 이런 여러분들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켰는지 제가 참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뉴데일리 신문을 여러분 보니까 일면에 가장 톱뉴스가 이 보시니까 조선 내정 간섭 우위한 스카이를 떠올리게 된다 오만방잔 싱하이민 추방 검토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당대방이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자존감을 갖고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복속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든 간에 깊이 생각해야 되고 나라의 안일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세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몫을 잘하면 나라는 절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거죠 여기 벌써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창원 간첩단 고교생 하부망을 구축하고 청년학생 총걸기 준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원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의가 대학생들 모임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 모임까지 구축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 사는 것은 낭만이 아니고 항상 적은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줄곧 부러짓고 있는 이 선거범죄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발표한 득표수를 조작해온 그 선거범죄라는 것은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헌을 문란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내부의 적들에 대한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간첩을 잡지 않고 국정원 기능을 무력화해 놓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냥 고교생 대학생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간첩 조직이 활용하는 겁니다 문정부 태양광 비리의 경로 윤석열 공직기강실의 전방위 감찰을 지시했다 다 해먹는 겁니다 전 정권에서 여러분들 적폐들 가운데 간빵 들어간 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산자부 간부 군산시장 국립대 교수 태양광 비리 250년의 무더기 조사 나라를 이렇게 이런 패대기를 치고 돈을 해먹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중 사이에 여러분들 갈등관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승국은 중국의 초증을 받아서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이란 나라는 산국지를 일찍부터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옳고 그름이란 게 없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이득이 되면 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전직이나 현직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포습이 돼 있겠습니까 미인계도 쓸 거고 돈도 집어줄 거고 별짓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 나라가 골로 가는데 우리가 좀 거는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꼭 라면 여러분들 꺼리다 풀어놓은 것과 똑같이 허늘허늘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휴전상태의 나라에서 이 간첩단 이렇게 할부할 정도가 됐으니까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분야에 와해된 상태겠는가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정상화를 시켜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좀 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둑놈들 사권 도둑놈들이라 이야기해도 아무도 도둑놈들이라고 여러분들의 지칭받는 자들이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한 짓이 있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득표수 조작이 계속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제야 전문가와 제가 심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간해왔던 도둑놈들 1권 총론 2권 3권 3구 대통령선거 그리고 4권 4.15 총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구매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선거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 양반들이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힘을 더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책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여러분들 확산시켜서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초대형 사건이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7번 공직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한 책들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는 거짓도 있을 수가 없고 위선도 있을 수가 없고 사기는 여러분 더덕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숫자는 숫자입니다 숫자의 정언은 과장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위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는 숫자가 말하는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세상이 또 넓고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참 가끔 가다 보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플라톤의 이름 정의에 따르게 되면 자스티스 정의라는 것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회적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일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산업화의 긴 역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에도 성공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업적을 만들어낸 데는 그래도 이제 언론들이 견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온라인 신문 일면에 동아일보가 참 내년 4월 10일이네요 4월 10일 총선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포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일면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한 며칠 전에는 동아일보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설이 실렸지 않습니까 현재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가 선거 부정 문제를 부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여러분들 동아일보에서 그런 논설을 썼는지 참 궁금하네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논설위원실에 누가 그 칼럼 썼습니까 그 정도 칼럼은 제가 볼 때는 선관위 로비를 받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칼럼이거든요 제가 글을 오랫동안 써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 펜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듯한 코나에 밀린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글을 그렇게 노골줄 썼다는 이야기는 로비를 받지 않고서는 혹은 친소관계가 평소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들 글을 쓰는 사람은 그런 글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동아일보 여러분 사설에 무척 실망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아침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그 아침에 조선일보가 사전투표 여러분을 독려하는 그런 사설을 썼다고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전혀 제가 볼 때는 사회악과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온 겁니다 훗날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흥력사가 될 겁니다 만일 그런 것이 비난받는 그런 기회가 없으면 나라가 골로 가겠죠 그러나 나라가 정상국가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밝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언론들이 뭘 했나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제기가 될 겁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이런 동아일보가 여러분들 일면 온라인에 그래가지고 예론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에는 뭐죠 국힘당 몇 프로 그 다음에 또 민주당 몇 프로 인천 경기 이렇게 조사했더군요 다 민주당이 이기는 쪽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 제도 그리고 선관위의 인력 체제를 유지하는 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도자가 선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너무나 맹백한 그런 사실을 외면하는 그런 지도청들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정당투표 비례대표 선거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네 군데를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역시 북구입니다 이 분석 결과는 2020년도 4.15 총선에 정당투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에서 여러분들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25장 25%를 부산 해운대에서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빼앗아서 더불어 신민당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대구 수성구에는 100장당 15장 미래한국당이 받은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이 7745표를 빼앗아서 더불어 신민당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 4653표를 여러분들 빼앗아서 더불어 신민당에 더해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일어난 겁니다 유일하게 손을 안 댄 지역은 광주 광역시 북구입니다 조작값 0% 단 한 표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A부분 이 A부분 자체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이 A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냥 이게 A부분만 보면 이게 대표 사례인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B부분을 보시게 되면 B부분은 뭡니까 그런 더불어 신민당과 여러분 자매 위성정장이었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여러분들 지금 의원이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을 겁니다 열린민주당의 여러분들 열린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디서 표를 빼앗았는가 하니까 세 군데를 빼앗은 겁니다 우파 성향이 강한 국민의당 기독자유통일당 새벽당 여기서는 부산 해운대에서는 50%를 다 빼앗은 겁니다 표가 많고 자유기독통일당이나 새벽당은 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50표를 빼앗더라도 389표밖에 안 됩니다만 한 표라도 빼앗았기 때문에 빼앗은 겁니다 50표를 빼앗았고 대구 수성구에는 각각 30%를 빼앗았고 인천계약물은 각각 50%를 빼앗았고 광주 북구에서도 여러분들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은 50%씩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총 득표수가 3,219표 마이너스 이걸 열린민주당에게 그대로 준 겁니다 대구 수성구는 마이너스 3,315표를 빼앗아가지고 열린민주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인천계양구에서는 마이너스 2,152표를 빼앗아가지고 플러스 2,152표를 더해준 겁니다 광주 북구에서는 미래한국당 표는 빼앗지 않았지만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은 50%씩 다 빼앗아가지고 그게 표수가 마이너스 2,947표니까 더하기 2,947표인 거죠 표를 훔친 사람들은 이렇게 표를 훔쳐가지고 한 표도 차이 나지 않게 그대로 대해주게 되면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에서 미래한국당에서 8,444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의 8,448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8,444표 플러스 8,440표 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표로 끝시가 안 날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게 이제 무식한 거죠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조작 증거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사용된 규칙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미래한국당에서 25%를 빼앗아가지고 25% 더하는 그 규칙을 그냥 어디서 찾아낸 거 하니까 하늘에 찾아낸 것도 아니고 땅에 찾아낸 것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이 협조를 받은 것도 아니고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 협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25% 15% 30% 0%라는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방끈이 좀 길어가지고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뭐가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지를 알았으면 이런 짓들을 안 하죠 그 내용이 여러분 여기에 소상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앞에 거는 정당투표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역구 여러분 선거에서 조작한 걸 그대로 다 밝힌 거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인데 관악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친 겁니다 조작값 40% 종로구도 40% 서초구가 25%다 왜 서초구가 25%인가 하니까 서초구의 미래한국당에 쏟아진 사전투표 득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40%를 조작하게 되면 표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 남기 때문에 발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초구 제가 판단했던은 전부를 하지 않더라도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정도는 25%를 적용했을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작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에서는 대부분 40%를 적용했을 겁니다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 열린민주당은 서울의 3개 지역하고 지방의 4개 지역을 여러분들 검토해보게 되면 무조건 50%를 훔친 겁니다 조작값 50%를 국민의당에 적용하고 기독통일당에 적용하고 새벽당에 적용해 가지고 그 50% 올려도 표가 안 나는 것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받은 정당들이 그 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한 50% 정도 도둑질 하더라도 전혀 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0%를 때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훔친 표가 관악구에서 전체 표수가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 훔친 것이 마이너스 5205표인 거죠 그걸 그대로 뭡니까 열린민주당 함께 더해 주니까 플러스 5205표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 0표니까 표가 안 날 거라 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이 그대로 뭡니까 각인되듯이 주온 글씨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 작업을 소위 선거 사기를 치른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행한 사람들은 절대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굉장히 무식한 거죠 사람이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무식하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조작을 아주 그냥 조악한 방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김개똥이가 몇 표 차이로 이겼는데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발표해 놓으니까 그거를 재야 전문가가 그걸 컴퓨터로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득표수가 이동한 걸 찾아낸 거야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20명이 돈 봉투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윤관석 의원하고 이승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표결한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20명이 받은 걸 알잖아요 공병호가 재야 전문가가 뭘 한 겁니까 몇 표를 도덕질한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도덕놈들이라는 책을 쓴 거 아닙니까 도덕놈들이라는 책이 나오더라도 일체의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선관위가 여러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소능력이나 고발능력을 동원하게 되면 나는 천번 만번 1억번 고발을 했을 겁니다 고발을 할 수가 없잖아 왜 숫자니까 숫자는 로비가 안 통하거든요 숫자는 공병호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재야 전문가가 한다 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더블당이라 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선관이라 해서 봐주지 않잖아요 그냥 숫자는 그냥 그대로 숫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 한 대하고 조작 안 한 대를 비교하게 되면 현장에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 보면 야 이렇게 왜 이렇게 조작 한 대하고 조작 안 한 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거 보시게 되면 뭡니까 조작 한 대하고 조작 안 한 대는 이렇게 차이값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작 한 대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선관위가 발표해야 된 자료가 b이지 않습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선관이 발표된 것을 다 조작한 것을 뭐죠 다 제거하고 난 게 c이지 않습니까 진짜 득표추정치 차이값이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일특표 득표율하고 사전특표 득표율의 후보도 거의 같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이제 열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오래 할 수 없으니까 다음번에 나오는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로 끝으로 해가지고 도둑놈제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문명국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왜 봤습니까 사실을 이런 규명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과학을 존중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노태학이 책임질이 없다 어떻게 책임질이 없습니까 이게 다 노태학의 작품인데 박찬진이가 책임질 일이 없다 이게 다 박찬진이 작품이잖아요 노태학 박찬진 작품이지 않습니까 4.15 총선 권순일 책임질 일 없다 조혜주 책임질 일 없다 박찬진이 책임질 일 없다 권순일이 선관위원장이고 조혜주가 여러분들 사무총장이었을 거고 그 다음 누가 여러분들 밑에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찾아봐야 겠던 박찬진 씨가 사무차장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박찬진이 사무차장이 아니었겠네요 김세안 씨가 사무차장이었겠네요 그 밑에 이제 뭐 선거실장이나 뭐 이런 걸 맡았겠죠 자 여러분 그래도 뭐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사실과 진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작은 거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알리는 작업들이 손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께서 이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이게 뭐 남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후 문제고 그 다음에 자식들 세대 문제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나쁜 짓이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을 한 것을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